5월 13일 쪼꼬뽀의 일기 오늘 제가 마카롱을 되게 좋아해요 마카롱 사러 가고 있었어요 자취방 골목을 근데 웬 빡빡머리 아저씨 딱 봐도 그 노동자 막노동하는 아저씨로 보이는 아저씨와 딱 봐도 뭔가 술집 아줌마 같은 느낌의 아줌마 둘이 부부였어요 제가 보기엔 왜냐면 둘이 원룸총 자취방에서 나왔으니까 부부겠지 그 부부가 나오면서 무슨 전화를 하는데 남편이 욕을 엄청 하는 거야 야 이씨 뭐 이 띠띠띠띠야 막 하고 미친 너 이새끼 뭐 어디 택배야 이씨 내가 뒤져볼래 막 이렇게 욕을 하면서 소리 지르고 있는 거야 전화상에서 뭐 택배가 뭐 뭘 어떻게 해서 전화해서 싸우고 있나봐 내 생각에 별일도 아닌 건데 괜히 아저씨 무식한 거 티내는 것 같았어 노동 무식한 진짜 진짜 무식한 최하계층인 사람이 티를 내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택배기사한테 욕하고 있는 거야 그걸 듣고 있는 옆에 있는 아내가 말리진 못할 망정 거들어 그러니까 남편이 전화로 욕하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서 아내가 야 이 띠따년야 띠빠냠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옆에서 아내가 야 이 띠빠냠 하면서 그 전화 전화 넘어서 욕을 거두고 있는 거야 거들고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남편이 이 띠띠끼야 하면서 너 어디 택배야 이 새끼 뒤져볼래 하면서 막 욕하고 있었어 옆에서 그 남편의 아내로 보이는 사람은 띠빠냠 하면서 옆에서 들릴듯 말듯 전화하러 택배기사 같이 욕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그 남자가 화를 못 이겨서 그런지 지 휴대폰을 던져서 부셨어 이게 얼마나 2020년에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 중 얼마나 끔찍한 얼마나 끔찍한 최악의 모습이야 인간 최악의 모습이야 아니 뭐 특정 계층을 싸잡아서 뭐 욕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그 무식한 노동자의 모습 일단 빡빡머리에 굉장히 험상극고 무식하게 생겼고 옆에 있는 아내를 제가 술집 여자 같다는 말을 한 이유는 엄청 하얗고 엄청 말랐어 근데 옷도 엄청 짧은 거 입어 근데 얼굴은 엄청나게 시뻘개 그거 아시죠 제가 관공서 공익했잖아요 관공서 공익했던 공무원들도 말해요 그 관공서에 가끔 술집 사람들이 뭐 신청하러 오는 게 있어 딱 보면 안 돼 여자들 그 술집 여자들은 굉장히 마르고 하얀데 얼굴은 시뻘겋게 뭐가 잔뜩 나 있고 항상 뭔가 짜증내고 욕해 별것도 아닌데 아씨 뭐 어쩌라고 하면서 막 여자들이 욕한대요 관공서에 와서 그리고 사실 우리 얼굴 보면 알잖아요 얼굴 보면 싼 티 나는 사람 우아한 사람 뭐 멋진 사람 좋은 사람 대충 얼굴 보면 100%는 아니더라도 50%는 맞추잖아 그 추론에 의해서 그 여자는 굉장히 싼 티 나는 술집 아줌마 같은 느낌이었어 그거 알아요? 막 40대 50대로 보이는데 엄청 짧은 바지 입고 시뻘건 얼굴에 이상한 화장하고 댕기면 대부분 그렇게 와 진짜 착실하게 일하는 어머니신가 보다라고 생각 안 하잖아 뭔가 이상한 일 하는 거다 생각하잖아 그 추론에 의거해서 말했을 뿐이에요 아 그래서 그걸 보는데 게다가 원룸 자취방에서 나오는 결혼한 남편 아내인 거야 아니 뭐 남편 아내가 아닐 수도 있겠지 그냥 부른 사람이 여자일 수도 있겠지 이걸 보는데 너무 불행했어요 너무 불쌍했어요 인생관으로서 누구네 엄마 아빠는 막 50평 아파트 뭐 50층에서 살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뭐 20층 아파트에서 뭐 30평에서 살고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자취방 돌아다니잖아요 10평도 안 되는 원룸에서 사는 부부가 있어요 막 50대 40대 노동계층 부부들이 자취방에도 있어 원룸 10평도 안 되는 원룸에 맨날 자기 집 문 앞에 막걸리 쌓아두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안타까워 애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결혼을 했을지 안 했을지도 모르지만 한국에서 50년씩이나 살았는데 사는 곳이 10평도 안 되는 원룸이야 남편이랑 아내가 한 밤쯤에 자취방 돌아다니잖아요 반지하에서 그 중년의 신음 알아요? 그 중년들의 신음 소리? 그 소리 그리고 막 전화를 욕하여서 이 띠빨년아 띠빨년아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남편 아저씨들의 소리 그 자취방 건물 앞에 그 아재들 막걸리 잔뜩 쌓여있고 막 냄새나는 그 길 알아요? 이걸 보면 진짜 인간의 인간의 제일 최하단 인간의 어둠의 바닥 인간의 인간의 검은 마음의 쓰레기 바닥을 보게 돼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현실인지 진짜 보면 눈물 나요 그런 사람도 사는 게 당연한 세상이지만 그런 사람도 그런 중년들도 뭐 즐거울지 불행할진 모르지만 그렇게 화내면서 아니 근데 더 웃긴 건 택배기사랑 전화로 화내다가 그 화 때문에 자기 폰 던지면 결국 손에는 자기잖아 그런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그 마음 전화하다가 화내서 자기 폰을 던져서 부수는 그 무식함 이거에 대한 고차를 요즘 많이 해요 왜 누구는 그렇게 힘들고 힘든 바닥 인생을 살고 어떻게 누구는 20살인데 벤치 타고 다니고 그러는 인생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인생이고 이거에 뭘 따지는 게 더 멍청한 것 같아? 그냥 스무살의 막 롤스로이스 타는 여자도 있잖아? 막 스무살의 인스타에 자기 수영복만 입고 막 2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가방 시계 사진 올리는 여자들도 있잖아? 그리고 뭐 그냥 나처럼 평범한 서민 인생 사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뭐 그걸 따지겠습니까?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사는 게 당연한 거고 이런 찝찝한 생각이 많이 든 쪼꼬뽀의 오늘 하루였어요 아이고 노래도 안 틀고 했네 마이콘이 이것은 우리 집에서 쫓아볼한다는 몇 분이 잘 살고 저희 집에서 생일을 이렇게 고정하는 GO